어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그레이터 포 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을 바로 슬램더루이나 저자식이 나를 추천하는 게임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가 3까지 있네요 이 집 위주바드가 있는데 남자라면 역시 이 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약 끝나면 같이 방송 가능한가요? 계약은 제가 막 그 계약 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어 약간 아프리티비 베스트비제 이런거였어 컵패드 완전 개꿀잼 다잉라이트 재밌죠 열쇠를 얻어야되요 이게 뭐야 뭘 얻은거야 압북 책을 얻었습니다 어 이런 쓰레기를 얻었는데 이거 제가 그 어 고등학교때부터 그 책들은 다 갖다 버렸거든요 특히 교과서 특히 수학문제지 그 다음에 쓰.. 어 영어문제지 그건 저의 가방이여 아 저의 가방이네 저의 그 베개였습니다 하느님! 이진재 왜 벌써 귀신이 나오나요? 잠시만요 잠시 설마 막다른길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자 오른쪽으로 좋아요 티끔끔끔끔끔끔끔끔끔끔끔끔끔끔끔 열리지 않아 어어어 어어어 노오 아 아 심장아 심장아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이쁜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되는거야 프리나 쟨는 나라 좋아 아아아아 나를 좋아하는 여자다 그래서 나한테 관심있었어 다가오는거다 그럼 내가 다가가야되는거잖아 흠 흠.. 고민이 됩니다 갑자기 과연 내가 저 여자분한테 다가가야되는 곳인가 잠겨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이 별거 아니네요 어이씨 비주얼 때문에 놀랐네 아니 뭐 다리가 날개인가 봐 거의 날파리였어 어! 아니 아니 아 이게 계속 쳐다보면 죽는거구나 아 알았다 맞아 슬림들이나 그런 게임이었지 어 너무 오랜만이어서 기억이 안났네요 번호 좀 알려드라구요 아 제본은 비싼데 제본으로 얻으려면 여러분들 저한테 하.. 아.. 음.. 음.. 거의 거의 아이스크림 한 세개 정도는 사주합니다 어.. 제가 그렇게 비싸거든요 비싼 남자이기 때문에 번호를 쉽게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아 저요? 아 당연히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이름으로 무교입니다 어.. 저는 필요할때 또 불교 가구요 어.. 또 그때가 필요할때 또 무.. 어.. 이제 기독교 가구요 어.. 다 갑니다 저는 치킨 사드리면 뭘 얻을 수 있냐구요? 치킨 사주면 저의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킨을 위해서라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인생 정도는 팔 수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새끼가 너무 비싸다고요? 어.. 쟤가 말했잖아요 비싼 번호라고 야.. 야 귀신 너도 날 죽이고 싶으며 어? 자식이 대기를 타다니 5개 하지만 전 컨트롤에 자신있기때문에 저딴 곳에 죽지 않습니다 우와 하나님 어디 문 안열려있는거지? 나올때마다 너무 깜짝놀라 아.. 책에다 오..어.. 누구세요? 누가 날.. 날 훔쳐봤어 안 돼요 어? 쟤가 아무리에요?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겼더라도 이렇게 훔쳐보는 건 범죄입니다! 누구세요 여기? 어어어 GG 아하 뿌린 없다아 뿌린 없다아 너 Honey 또 하도 날파리잖아 자식이 겁죽이네 저런거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공포게임의 달인 공포게임에는 마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그냥 단련되있어요 약간 그 약간 뭐냐 무림, 무협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 단련하는거처럼 저도 이제 공포게임 어아!!!!! 주조라바다이자 주조라바다이산 아 막다니길이잖아 잘하고 있다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하나만 저런 애들은 목탁으로 데려야돼 목탁으로 여기 하나쯤 있을거 같은데 아 이거 왜 문을 왜 만든거야 이거 제작사가 맞아야돼 여러분들 문을 왜 만들어둔거야 어어어 노 아 부처님 어 저는 공포게임 유튜브에 목을 단련했어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상하지 않은 목을 막혀있는 곳이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제발 하나봐 어 저기 라스트다 나 필 왔어 요쪽에 분명히 책이 숨겨져있어 하나님 아아 오오 어어 너너넛 왜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다들 진정해 진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봐 난 맛이 없어 내가 치킨을 사줄테니 나는 보내주거라 아 여기 아니잖아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푸르린 고맙습니다 역시 후원은 하나로 해야 제맛 아오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달핀 누나 아리가또 잠시만 어어 아 제도 고맙대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고 싶었대요 못换爬 여기다 타이트 어어 어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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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的人 아 이천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슬렌더 리나 어 당연히 남자답게 이지모도 그냥 클리어 했고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드려도 그냥 깃겠네요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